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원적 청문회를 강행합니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원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 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위법입니다.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정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합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정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